그런데 이제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조국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건만은 그 찾은 조국도 부산까지 가져갔다가 며칠 아니면 바다 속에 들어갈 뻔했다가 돌아왔건만은 아직도 이 나라를 바로 위,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대단히 참 안타깝기 시작이었습니다. 어찌됐든간 제가 나라를 잃고 답답하게 살 적에 이 평성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외놈을 한 번 쫑고서 살아보나 하는 이 포언이 철철이 포언이더니 다 이 감옥 안에서 그것을 맞았다니나. 나가서 이 모토론 받은 이 나라를, 이 찾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이거 바로잡아서 영구의 우리 자손은 다 이 그러한 만국인의 비해를 겪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싸워보도록 할까 하는 것이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, 우리 국민을 전체로 누구로 뛰어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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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